성망리 꽃농장입니다 오늘 3월 31일 아 벌써 22년도 도 벌써 아 3월 달 다 같습니다 거의 4분의 1이 지나간 거네요 암튼 요새 좀 일이 바빠 가지고 뭐 블로그 쓸세도 없고 유튜브는 더더욱이 할세도 없네요 어 지금 9시 반 넘었어요 10시 가까이 되는데 농장을 한번 둘러 보려고 왔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 그냥 꽃이 기가 막힌 꽃이 하나 올라왔네요 이게 안나자넷이 안나자넷 야 꽃이 피했습니다 아 한번 밤에 어떤 꽃들이 있나 한번 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유니콘 뿔들이 씨앗을 엄청나게 지금 달렸습니다 오늘 최종 에서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쁘네요 얘는 골든 웨딩 입니다 작년에 모체가 죽고 간신히 보험이 하나 살렸는데 아 올해도 이거 잘 여름을 놔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골든 웨딩 얘가 봄값이 좀 있습니다 이파리는 굉장히 이쁜데 밤이라 색상을 다 담지를 못하고 있네요 얘는 골든 마인 되겠습니다 수정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꽃대는 올라오진 않네요 여기는 팜유잉 밥유잉이죠 밤유잉 음 꽃이 이제 한두개씩 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파리 형태는 약간 질 브라운 형태가 있긴 하죠 오레노스 에메랄드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꽃핌은 한번 수정을 해봐야죠 이쪽끈은 미시즈 헬리콥스 음 이게 이파이들이 무늬들이 다 이쁜데 야간에 보니까 썩 뭐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진 않네요 이쪽에 뭐가 피었나 비나가 폈었는데 수정을 수정을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아 여기 핑크판도라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암튼 여기 땅에 심은 것들 잘 크고 있네요 음 여기 이제 펜실밥 아 내가 올해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뭐 일도 아니냐고 요새 통 수정을 못하고 있네요 아까운 꽃들만 많이 폈습니다 아 지금 꽃대들 계속 올라오긴 하는데 더 덥기 전에 해야 되는데 걱정이긴 합니다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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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달렸습니다 으흠 오늘 이거 따가야 되겠어요 이게 코트니 왓슨에서 씨가 달린 겁니다 수정한 보람이 있어야 될 텐데 싹을 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시리아 꽃 엄청나게 크게 폈던 아인데 이제 더 적고 얘도 시리아 씨앗은 생길 것 같아요 나머지 뭐 한두 개는 꾹중이 될 것 같고 시리아 꽃이 뭐 거의 제 주먹만하게 폈던 곳이예요 굉장히 크게 폈던 아이죠 아 요 시가 영구일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할 일은 많습니다 이거 삽목해야 되는데 삽목을 못하고 있네요 꽃도 우리 뭐 폈다시고 지금 뭐 농장이 난리도 아닙니다 아 여기 모종들 잘 크고 있어요 음 제가 이제 스토어팜 만들고 있습니다 스토어팜 스토어팜 만들면은 스토어팜을 통해서 분양을 좀 해 볼까 합니다 수시로 고고 치가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송살구인데 송살구 송시리즈 개발 하신 분이 따로 계시죠 네 거기다 한번 수정을 해봤던 건데 얘네들도 씨앗은 들었을 것 같아요 요새 뭐 날씨가 좋으니까 꽃이 폈다가 마르고 있네 마르고 있어 이제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농장에 있어야 되는데 뭐 맨날 도로 다니니까 마베카 툴판 얘가 거의 다 쭉쯔인데 과연 올해는 오 이게 잘하면 씨가 들었을 수도 있겠는데 오 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수정을 시켰거든요 얘가 유니콘 볼은 되게 잘 어울러 오는데 다 꾹쯔이에요 꾹쯔 사실은 근데 올해 내가 일부러 마베카 툴판에다가 수정을 해봤습니다 한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보세요 꽃이 엄청 납니다 사실 음 이게 수정이 됐다가도 이렇게 꺾이는 게 있어요 얘들은 이제 실패라고 봐야지만 이렇게 꺾이는 것들은 사실은 이게 볼록하게 올라오면서 시방이 어떤 자리에 있는 시가 들었을 것 같아 음 암튼 열심히 수정을 좀 해봤는데 씨가 어떻게 될 란건 모르겠어요 아 애들도 실패인가 보네요 이게 지금 밑으로 쳐진다는 것은 실패일 확률이 많거든요 음 음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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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들었을 것 같으네요 음 좀 있으면 에 솜털 날개를 달고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음 로고 포인트도 있고 에 솜털 날개가 많아요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아무튼 에 씨앗들 씨앗들 씨앗들이 연그를 쓸까요 안 연그를 쓸까요 연그를 쓸까요 연그를 거 같기도 합니다 암튼 이렇게 쭉 아 네 둘러봅니다 농장 뭐 꽃돌다역 엄청나게 폈었는데 다들 치고 있네요 음 애들이 씨가 연그를 쓸까요 안 연그를 쓸까요 일본은 연그를 거 같아요 보면 시방인들이 동글동글하면 연그를 거에요 얘가 도보인데 얘도 실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쳐지면 안 되거든요 얘도 얘는 오 얘는 들었을 거 같아요 음 암튼 도보 어 꽃을 꼬불꼬불 꽃을 만들어 보려고 어 시도를 많이 했는데 으흠 으흠 얘들도 씨는 일부 들었을 거 같아요 아 처진거는 유니콘 뿌리 올라오더라도 처진거는 에 소용이 없어요 어라 여기도 어 이거 뭐 날라간 거 같아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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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받아가야 되겠네 응 받아가야겠어요 으 이거 뭐 내가 바빠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씬 떨어진 거 같은데 한번 확인 좀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암튼 어 조만간에 에 시들이 상당수 나올 거 같아요 음 뭐 시가 에 들었을 거 같습니다 이런 거는 실패를 했어요 이런거 다 실패해 이게 이제 꼬끄러진 거는 실패한 거고요 에 에 끝까지 서 있어야 돼요 까고 어 솜털 같이 씨를 달고 올라와야 됩니다 암튼 음 여기서 엊그저께 심의없게 갖고 왔어요 집에다 물에다 담궈놨는데 그레이트 블리셋 블리셋 원래 이거 깨순인데 빨갛게 왔던 곳이죠 암튼 아 이뻐요 이뻐 밤에 봐도 꽃들은 이쁩니다 으흠 얘를 몇 번 수정했는데 수정이 한번도 안되네요 얘가 지금 약간 꽃이 커요 큰데 이게 이렇게 수정이 안됐어요 수정이 암튼 아 아 밤에 저희 하우스입니다 그냥 커텐 이중으로 닫히고 하얀색 검정색 닫히고 음 여기들 머리 좀 파아종이들 있는것들 으 으흠 얘도 조만간에 시드를 에 솜토로 올리겠습니다 퀘 너도 덴마크인데 얘는 다 실패한것 같아요 이게 유니콘 뿔들이 약해요 실패한것 같고 으흠 요새 제가 바빠갖고 제대로 그냥 물관리를 못 했더니만 꽃이 다 타버렸네요 이게 여름 나기 전에 일부 분갈이 할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는 제가 거기다 상토만 쓰는데 올해는 일부는 정원토라 돼가지고 마사가 섞인 상토를 한번 쓴것도 있어요 한번 어떻게 여름을 나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들은 계속 실패해도 계속 수정해보는거에요 이거 지금 위에도 도보 포인트인데 올해 도보를 만들어 볼래 얘도 씨는 들었을 것 같아요 씨는 아무튼 얘도 도보 이렇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올해 열심히 해서 이것도 새로운 스텔라 변동 나온건데 그냥 다 꽃이 말라버렸네요 말라버렸어요 말라버렸어요 예를 들어 변종 나왔던 꽃인데 여기도 시진색 완전 백색 꽃이 더 커봐야되는데 완전 백색으로 나온 꽃도 있어요 완전 모취하고는 전혀 다른 애들이죠 암튼 이렇게 열심히 수정한 보람이 좀 있네요 몇개 오늘 밤에 씨를 따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시가 몇종류가 익은게 있네요 다음부터 바람 불면 다 날아가요 어 이거 분양하야될 재라도 굉장히 많은데 꽃대에 엄청 올렸어요 모중에서 시간이 없네 시간이 분양할래도 음 한번 조만간에 또 날잡아서 어 다음 다음주에 다음주 일요일날 할까 오늘이 목요일 금을 그리네요 하여튼 이렇게 꽃대가 이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계속 올라와요 꽃대는 암튼 또 다른 소식으로 영상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밤에 성망리 꽃농장 제란음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